한국 영화의 젊은 거장,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감독 박찬욱. 세계가 사랑하는 할리우드 최고의 여배우 니콜 키드만. 아주 특별한 두 사람과의 만남을 런던에서 가졌는데요. 지금 바로 떠나볼까요? 이곳은 바로 영국의 수도 런던. 고풍스러운 건물과 풍습을 지켜가는 모습이 아름다운 곳이죠. 바로 이곳에서 반가운 얼굴들을 만났습니다. 여기는 영화 스토퍼의 시사회 현장. 세계 각국의 매체들이 몰렸는데요. 우리의 박찬욱 감독님을 향한 취재운지가 매우 뜨겁습니다. 드디어 디콜 키드만의 모습이 보이네요. 한국 음식은 한국 음식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한국 음식은 무엇인가요? 한국 바베큐. 마음껏 그리고 젠틀. 아직도는 좀 낯설고. 내 영화인데 백인들이 나오고 영어로 하고 보니까. 이게 참 한국 영화도 아니고 미국 영화도 아니고 그런데. 연출을 했고 많이 기대해주세요. 당연히 기대합니다. 영화 스토커는요. 박찬욱 감독의 할리우드 진출작인데요. 남편을 잃은 아내와 아빠를 잃은 소녀 앞에. 낯선 삼촌이 나타나며 사건이 벌어지는. M.A.A. 칭혐 우리입니다. 한국 secretary TV에서 생각하시고요. 안녕하세요 하세요. 잘하시는 거에요. 왜 이렇게 homosexual? 저작하던 아쉬두의 작품을 먼저 만났어요. 저작업을 주는 것이었어요. 저작업을 좋아해요. 이 작품을 먼저 좋았어요. 그리고 그 작품을 그렇게 해외할 수 있었어요. 저작업을 좋아해요. 저작업을 좋아해요. 디콜이라는 이런 대배우를 영화에 캐스팅을 할 수 있었는데 정말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신기하고 지금도 영화를 보면서도 신기하고 포스터를 보면서도 신기하고 칭찬이 쑥스러워하는 모습도 예쁘죠? 오마이갓이 갓되고 있었어 ㄱㄱ grandes 지난레 내안했던 휴생맨이 니콜 키드만과 박찬욱 감독에 대해 언급했었는데요 너의 본부가 인상적이니? 로드레카가 분명히 인상적이니? 아셨어요? 모르셨죠? 디렉터 Pork의 인상적이니? 아주 강한 Old Man and Quietly Spoken 두 분 정말 친해 보이죠?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도 하더라고요. 과연 어떤 내용이 될까요? 한국에서 벌어진 얘기도 좋고 한국어로 말하지 않았어요. 기대할게요. 니콜 키데마는 영화에서 딸과 친하게 아는 외로운 엄마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석호필로 알려진 웬트워스 밀러가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디필해서 사진인데요. 대사가 많지 않고 영어 네, 영어 문제에 대사가 적을수록 좋겠고 여자 주인공이 내 딸하고 같은 나이에요. 물론 우리 집은 이 영화 속에 가족감을 많이 다릅니다만 할리우드에 진출한 새 감독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 내가 이건 좀 낫다. 나는 좀 이상한 영화를 만들죠. 그 두 감독에 비하면 누가 제일 흥행 성적이 좋을 것 같은가요?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에 흥행이 잘 된 제작자인 나도 좋습니다. 아, 그러면 감독님의 영화는 흥행과는 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로 알려진 미아 바시코프스카가 영화의 주인공인데요. 두 분, 다음엔 꼭 한국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